그녀의 다이어리 누군지 알려고 하지는 마세요. 제가 제보하려고 하는 내용은 정확한 사실이니까 분명히 강호성의 무릎을 꺾을 만한 내용이에요. 꼭 보도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실 수 있나요? 가사도우미인 서산댁도 집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목소리가 나도 모르게 점점 은밀해졌다. 왠지 모르게 집안을 둘러보게 된다. 어딘가에 몰래 카메라라도 숨겨져 있을 것 같다는 과도한 기분이 든다. 벽에 묻어있는 얼룩 하나, 장식품인 도자기 인형의 눈알 하나도 달리 보였다. 어깨를 움츠렸다. 휴대폰을 귀에 대고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려오길 기다리며 앞에 놓여있는 대민일보 박계류 기자의 명함을 응시했다. 우선 제보가 어떤 내용인지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확인하겠습니다. 그건 곤란해요. 그럴 내용이 아니에요. 이메일로 보냈다가 그 엄청난 내용의 질에 겁먹고 물러설지도 모른다. 어쩌면 강호성 쪽으로 흘러들어갈 수도 있다. 인터넷을 통해 나는 박계류 기자에 대해 나름 조사를 했다.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직한 사람이라는 평판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다. 직접 만나보고 아니다 싶으면 서류를 넘겨선 안 된다. 나 자신을 드러내는 일 역시 박계류에 대한 확신이 설 때까지는 철저히 미뤄둬야 한다. 제보자가 누군지 확인도 안 한 채로 섣불리 보도할 수는 없습니다. 보도 약속도 마찬가지로 드릴 수 없고요. 저를 못 믿겠다는 거죠? 처음 통화하는 분을 대번에 믿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나요? 게다가 상대가 지금 정치권에서 제일 핫한 인물인 강호성. 반대 세력이 끼어들어 있는 제보가 아니라고 속단할 수 없잖아요. 제 직업상 의심 많은 거 정도는 믿어주시고요. 아무튼 일단 어떤 내용인지는 들어봐야 했는데 만나 뵙는 게 낫겠죠? 편한 시간으로 정해보세요. 난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전화기 너머에서 그런 몸짓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만나는 건 아직 조심스러워요. 약속도 해주지 않는 분께 섣불리 중요한 사안을 털어놓기도 좀 조금 더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박계류 기자의 말대로 느닷없이 전화해 온 사람의 말을 무조건 믿으라는 건 무리라는 걸 알고 있다. 정치 기자들 사이에서 유명한 진보 기자이니까 야당인 강호성의 치부에 대한 제보라면 무조건 관심을 보일 거라는 건 내 얕은 생각이었다. 서둘러 휴대폰을 끊으려고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나를 멈춰 세웠다. 아직 결심을 못하신 건 아닌가요 사모님? 잘못을 들키기라도 한 것처럼 황급히 휴대폰의 종료 버튼을 눌렀다. 만지면 큰일 날 것처럼 휴대폰을 화장대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박계류가 사모님이라고 불렀다. 혹시 눈치를 챈 건 아닐까? 박계류가 눈치 챌만한 일이 있었을까? 그가 눈치를 챌 정도라면 혹시 이미 남편도 알고 있는 게 아닐까? 수많은 생각들이 머리를 뒤흔들어 놓았다. 불안감에 심장이 뛰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강호성인데 그 죄를 밝히려는 내가 그 무게를 견디고 있다. 화장대에서 일어나 바닥에 무릎을 대고 앉았다. 상체를 거의 바닥에 붙이듯 밀착시켰다. 그리고 침대 아래쪽으로 팔을 뻗었다. 간신히 손가락 끝에 종이에 투박한 질감이 닿았다. 손가락 끝으로 잡아당겼다.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진다. 숨겨두었던 누런색 서류 봉투. 그 봉투 한 장에 가까스로 들어갈 만큼 안에 들어있는 서류는 꽤나 두툼했다. 이 서류들을 받는다면 박계류가 더 이상 제보에 대한 신빙성을 의심하지는 않게 될 거다. 강호성이 해온 모든 행태들을 그동안 가장 가까운 데서 봐왔던 내가 수집한 자료니까 이 봉투에 넣을 한 권을 위해 그간 많은 것들과 싸워야 했다. 남편에 대한 증오, 인간적인 실망 그리고 그 대척점에 서 있는 두려운 감정들. 서류 봉투는 서류 봉투는 그간 나의 번민 만큼이나 낡아 있었다. 내 결정이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이 맞는지 스스로도 믿지 못해 고민하는 나날에 거듭됨이었다. 서류 봉투에 적어둔 수신인 주소를 손으로 천천히 훑어봤다. 대민일보 정말 이거면 되는 걸까? 이걸로 모든 게 끝날 수도 있을까? 모든 걸 끝내도 되는 걸까? 사랑한 적은 없다. 살기 위해 그 남자를 선택했다. 바닥 인생이 칫덜리게 싫어졌을 때였다. 더 편하게 살고 싶어졌을 때였다. 하루 벌이에 목매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의 한 선택이었다. 강호선과의 만남은 운명이 장난친 우연이었다. 대학 선배 언니 대신 하루 아르바이트쯤으로 생각하고 중년 여성들의 다도 모임에 도우미로 나갔었다. 거기서 시어머니를 만났다. 언제부터 그녀의 눈빛이 자신에게 닿았는지는 알지 못한다. 며칠 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시어머니인 장옥란의 차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죄인은 놀라운 것이었다. 자신의 아들과의 결혼. 상대방은 이제 막 정치 세계에 입문하기 시작한 새내기였지만 어머니의 재력은 무시하지 못할 달콤함이었다. 어째서 왜 나한테 그런 제의를 하는지 난 그저 보잘것 없는 사람이라고 설명하는 내 앞에서 시어머니가 될 장옥란은 웃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고 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없었다는 것 고아원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것 열 살이 넘어서까지도 모든 가정의 아이들이 나처럼 식판에 밥을 먹는 줄 알았다는 것까지도 난 달콤한 제안을 받아들였고 부족함 없는 결혼 준비 과정은 정말 달콤했다. 신데렐라라도 된 줄 알았다. 하지만 결혼 후 서서히 내가 왜 이 집에 선택되었는지를 알게 되었다. 강호선과 처음 한 침대를 쓰던 밤 그는 처녀였던 날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 오롯이 자신의 욕심만을 채웠다. 그에게 난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그런데도 그는 내가 필요했다. 내 배경이 그의 정치 인생에 좋은 꼬리표를 달아주었다. 내 슬픈 과거사를 자신의 정치 발판으로 사용하는 걸 알면서도 딱히 미움이 생기질 않았다. 난 그의 재력을 이용했고 그는 또 나의 과거를 이용하고 있는 것뿐이었다. 내 배경을 팔아 현재의 안정을 꾀하는 것 강호선이 아니라 나한테도 이 결혼은 거래였다. 그러니 그에 대한 원망은 없다. 하지만 점점 난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다. 강호성이 인간으로서 넘어선 안 될 선까지 넘나드는 인간이라는 걸 멈춰 세우고 싶었지만 나는 강호성의 인생에서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였다. 거기다 몸에 병까지 들었고 내 목숨은 이제 절벽 끝에 걸려 있다. 그래서 한 결심이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흔들리고 있다. 정은 없지만 가끔은 그의 인생을 동정하기도 했다. 거래에 응한 이상 그들이 쌓아올린 성을 무너뜨릴 자격이 나에겐 없는 것 같았다. 응? 바깥에서 현관문 열리는 기계음이 들린다. 황급히 서류봉투를 침대 밑으로 다시 던져넣었다. 일어나 바깥으로 나가려는 찰나 문이 열렸다. 뭘 그렇게 놀라? 당황한 나를 강호성이 이상하다는 듯 보았다. 아, 아니요. 나가려는데 문이 열려서요. 흥. 강호성은 관심 없다는 듯 양복 상의를 벗었다. 자연스레 내가 받았다. 강호성은 피곤하다며 욕실로 곧장 들어가겠다고 했다. 네. 대답하면서 상의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세탁을 맡기려면 주머니를 비워야 하니 습관적인 행동이었다. 주머니 안엔 뭔가 들어있었다. 무심결에 꺼내보니 붕대였다. 화장실로 들어가던 강호성이 걸음을 멈추고 이쪽을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을 보려고 고개를 드는 동안 나는 턱이 덜덜 떨려왔다. 서린 보육원에 다녀오셨어요? 대답 대신 강호성이 피식 웃었다. 강호성은 곧장 욕실로 들어갔다. 잠시 후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물줄기 소리가 들려왔다. 난 무릎이 덜덜 떨려왔다. 이 붕대를 무슨 일에 누구한테 썼는지 알고 있다. 그는 잠자리를 할 때 상대의 손을 결박시킨 상태에서 하는 걸 좋아했다. 너부러지듯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붕대 위로 눈물방울이 떨어져 내렸다. 그들의 배경으로 쓰이고자 했지만 이런 일까지 묵고하겠다고 한 적은 없다. 이런 일에까지 공범이 되겠다고 한 적은 없다. 난 침대 밑에서 다시 서류봉투를 꺼냈다. 대민일보 주소를 응시했다. 그 밑에 박계류의 이름을 적어 넣었다. 덕분에 굳은 결심이 섰다. 이 서류는 곧 박계류의 손에 들어갈 것이다. 어떻게든 바로 잡아야 한다. 모든 걸 그렇게 할 순 없어도 단 한 가지만이라도 그게 되지 않는다면 강호성을 괴물로 만든 그의 배경을 그의 날개를 꺾어야 한다. 시간이 없다. 나는 곧 죽는다. 5장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신 후의 말에도 서동현은 TV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하루 종일 강호성에 관한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정규 방송을 할 때는 자막을 통해 긴급 속보식으로 보도되었다. 지금은 경찰서장이 브리핑을 여는 모습이 수십 번째 리플레이 되고 있다. 서동현은 당장 TV를 부술 듯 이를 악물고 화면을 노려보고 있다. 팀장님 지신 후가 재차 부른 뒤에야 서동현은 리모컨을 들어 TV를 껐다. 그러고는 지신 후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서동현의 눈빛에는 어떤 결의가 담겨 있었다. 지신 후는 조금 긴장했다. 영인경찰서 강력사건 최다 실적의 서동현 형사가 이런 눈빛을 보일 때는 확고한 결심이 섰다는 뜻이었다. 난 이 사건 종결한 적 없다.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다. 지신 후두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일이 진행되는 과정과 서동현이 가진 강호성에 대한 의혹에 대해 들은 후에는 사건의 진범과 강호성이 뭔가의 관계가 있든 없든 분명 강호성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은 갖게 되었다. 그런 과정에서 경찰서장이 급하게 내사 종결을 지시하고 뒤이어 강호성이 사퇴 선언을 했다. 그 과정이 너무나 극적이고 드라마틱해서 많은 사람들이 강호성 편에 서서 옹호를 했다. 마치 버려놓은 판 위에서 짜인 극본대로 움직이는 듯한 행태에 지신 후의 의혹도 더 짙어졌다. 지신 후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다. 서동현의 뜻과 함께하겠다는 결의였다. 서동현도 아주 잠깐 씩 웃어보였다. 그러고는 얘의 굳은 얼굴로 돌아왔다. 흥 억지 종결 숨기고 싶은 게 있다는 뜻이지. 그래도 사퇴 카드는 예상 외였어요. 여우 같은 새끼야 사퇴 번복 성명 내기까지 딱 이틀 걸린다. 내 내기를 걸어도 좋아. 지신 후는 씁쓸하게 웃었다. 팀장님께서 강호성을 만나시던 그날 밤 경찰서장이 강호성의 보좌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서동현은 정태용 보좌관의 얼굴을 떠올렸다. 딱딱하면서도 차갑게 웃는 얼굴 속내를 알 수 없는 인물이었다. 강호성 역시 그 친근한 웃음 뒤에 숨겨둔 괴물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정태용 쪽이 더 대하기 어려운 인물이었다. 강호성의 힘이 경찰서장에게까지 직접적으로 뻗쳤을 거라는 예상은 이미 했기 때문에 크게 놀라지도 않았다. 경찰로서의 위신이나 책임 같은 건 한낱 휴지 조각보다도 못하게 시궁창에 쳐박아버리는 그 놀라운 결단력이 씁쓸할 뿐이었다. 서동현은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다. 하지만 일이 어찌됐든 간에 이미 이 사건은 윗선에서 종결을 시킨 거야. 앞으로 자료를 수집한다든가 조사를 할 때 제약이 따른다고. 그래도 다행히 이건 건졌잖아요. 지신우가 바닥에 있던 갈색 종이상자를 발로 툭툭 쳤다. 제1월타운에서 가지고 온 사건 당일의 CCTV 영상들과 아파트 건물 도면 복사본이었다. 다행히 내사 종결 지시가 떨어지기 직전에 아파트 측에 요청해서 수거해 올 수 있었다. 간발의 차였다. 서동현은 허리를 굽혀 상자를 집어들려고 했다. 그러나 곧 손을 뗐다. 형사 2팀의 문이 열리며 팀원 몇 명이 사무실로 돌아왔기 때문이었다. 서동현과 지신우는 눈을 마주쳤다. 별다른 말 없이 지신우가 제자리로 돌아갔다. 서동현도 발로 박스를 밀어 책상 밑으로 집어넣고는 서류 정리하는 척 파일을 뒤적였다. 조심해야 했다. 이 일이 새어나간다면 일이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이미 강호성의 어두운 힘이 상부에 뻗친 이상 같은 팀원들에게도 비밀로 해야만 했다. 지금 믿을 건 지신우 밖에는 없다. 저녁 시간을 틈타 서동현은 지신우와 함께 밖으로 나왔다. 은월동의 아리랑치기 사건 잠복을 하겠다는 핑계를 대고 은월동 퍽치기 사건은 새벽 3시에 야심한 시각에 취객의 뒤통수를 야구배트로 치고 금품을 뺏으려 시도했던 사건이었는데 지나가던 순찰차가 야구배트를 들고 취객을 노리는 범인을 발견해 추적했지만 놓쳐버린 사건이었다. 미수에 그쳐서 피해자도 없고 cctv도 없는 지역이었기에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 이후 같은 지역에서 연쇄적으로 사건이 일어나지도 않았어서 그저 흐지부지 될 사건이었다. 해결하지 못한다 해도 당연하게 받아들일 만한 사건이니 핑계대기에 적절한 사건이었다. 서동현은 그대로 차를 몰아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마음 편히 사건 얘기를 할 수 있는 곳은 이제 그것뿐이다. 그렇다고 시커먼 남자 둘이 카페에 앉아 사건 자료를 훑어보며 머리를 맞댈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조수석에 앉은 지신우는 말이 없었다. 서동현은 운전을 하며 흘끗 그의 옆얼굴을 보았다. 고집스럽게 담은 입술이 강인해 보였다. 말이 좋아 국민의 지팡이고 경찰의 의무감이지 실제로 형사생활을 하다 보면 타협하게 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형사들에게도 어떻게든 지켜야 하는 가족이 있고 월급을 가져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가정이 있다. 경찰로서의 책임과 의무라는 말이 빚 좋은 개살구가 되는 날은 반드시 온다. 그런 면에서 지신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이 붙는 형사였다. 이번 일은 다른 녀석 같았으면 도망칠만한 일이었다. 상대는 강호성이었다. 여차하면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더 큰 것을 잃게 될 수도 있다. 어느새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도로는 거미줄처럼 얽혀 사람들을 차에 실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있었다. 이 시간에도 세상은 평화로워 보였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 했다. 제 어머니나 혹은 아내까지도 죽였을지 모르는 남자가 이 세상의 꼭대기에 서기 위해 몸을 웅크리고 어둠 속에 있다는 걸 저 평온한 일상은 모르는 듯 했다. 서동현은 생각을 접고 운전에 집중했다. 하지만 몇 분 가지 않아 머릿속이 다시 흐트러졌다. 그는 눈을 들어 룸미러를 통해 뒷좌석을 확인했다. 갈색 종이상자가 뒷좌석에 올려져 있다. 저 안에 엉킨 실타래를 풀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거라고 확신할 수는 없었다. 이미 공식적인 수사방법은 다 막힌 상태였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도 거의 없었다. 바꿔 말하면 저 작은 상자 안에 들어있는 것이 전부일 수도 있다는 말이었다. 저 상자가 하늘에서 떨어뜨려준 동아줄일 수도 있지만 썩은 동아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불안한 기분이 들었다. 30분 뒤 서동연의 차는 낡은 연립단지 안으로 들어섰다. 단지 안에 가로등이 희미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다. 주차장은 이미 꽉 들어찼다. 조금 보다가 시뻘겋게 녹이 쓴 의류수거함 옆 하나 남은 주차공간에 차를 밀어넣었다. 지신우를 데리고 집으로 올라갔다. 동료를 집으로 데리고 온 건 처음이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칠이 벗겨진 현관문에 열쇠를 밀어넣었다. 철컥 소리와 함께 실린더를 잡아 돌려 문을 열었다. 안에 있던 냉기가 훅 몰아쳤다. 여름이니 추위 같은 냉기는 아니었다. 허전함의 냉기 아내와 헤어진 뒤 항상 느끼는 서늘한 공기가 오늘따라 헤어진 양말을 비집고 나온 발가락처럼 부끄러웠다. 들어서면서 왼쪽 벽에 있는 스위치를 켰다. 거실에 불이 환하게 들어왔다. 자주 집에 들어오지 않으니 등을 켤 일도 없는 덕분에 등은 오래전에 교체한 것이지만 아직 새것의 성능을 자랑하고 있다. 들어와 네 지신우가 내부를 둘러보며 신발을 벗었다. 그 모습을 보는 서동현의 미간이 찌푸러졌다. 거 입은 좀 다물지 뒷머리를 극적이며 지신우는 희죽 웃어보였다. 예상치 못한 살풍경한 집안 모습에 놀라 자기도 모르게 입을 벌렸던 거다. 집안에는 사람의 흔적만 없는 게 아니었다. 식탁, 소파, 텔레비전, 흔한 장식장 하나 없는 텅 빈 거실이었다. 아내와 헤어지고 함께 쓰던 가구들은 모두 폐기 처분했다. 밖에선 외로울 시간도 없어 심지어 아내와 만나도 쿨한 척 할 수 있지만 집에 혼자 돌아와 아내를 떠올리면 외로움이 극심해져서 아내를 찾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아내는 그에게로 돌아오면 불행해질 사람이었다. 아, 혼자 사는 사내놈 집에 이것저것 많아 뭐해. 잠깐 기다려 상을 좀 펼게. 베란다로 나가 벽에 기대 세워놓았던 직사각형의 나무상을 가지고 왔다. 상에 붙은 네 개의 다리를 펴서 거실 한가운데에 펼쳐놓았다. 이건 역시 자주 쓰던 물건이 아닌지라 먼지가 가득했다. 자, 회의를 시작해볼까. 서동현은 상자를 열어 안에 있던 것을 꺼냈다. 지신우는 노트북을 꺼냈다. CCTV는요. 아파트 정문 출입구, 후문 출입구, 지하 1층 주차장, 지하 2층 주차장, 각동 출입구, 승강장, 각 승강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복사해온 CD가 들어있는 흰색 케이스에 각 장소가 적혀있었다. 지신우는 CD를 노트북에 넣고 플레이했다. 영상을 담아와 사무실에서 확인하려 했다가 갑자기 내사 종결이란 폭탄이 터지는 바람에 이제야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서동현은 사건 발생 전후 1시간 범위를 위주로 영상을 자세히 분석하라고 지시한 뒤 집중에 있는 지신우의 옆에서 아파트 도면을 펼쳤다. 건축 도면을 그릴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은 없지만 고등학교 시절 간단하게 도면에 들어가는 기호를 배운 덕분에 대충은 알 수 있었다. 출입문이나 미다지 형태의 셰시를 구분할 수 있는 정도였다. 세대 내부의 도면은 넘기고 건축물 전체에 대한 도면을 펼쳤다. 역시 부자촌의 주상복합 이라 그런지 꽤 잘 지어진 아파트였다. 입주민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문화 및 운동 시설들 까지 갖추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 치고는 최고급이 아니었을까 싶었다. 이 작품 기준으로 아파트가 2000년 이전에 만들어진 게 되겠습니다. 한동안 서동연의 집 거실에는 달칵거리는 마우스 소리와 도면을 넘기는 바스락 소리만이 부유했다. 바깥은 이미 암흑에 잠겨 있었다. 도면에 사본을 넘기던 서동연의 손이 멎었다.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지신우가 화면에서 눈을 떼고 고개를 들었다. 사람들만 왔다갔다 하는 단조로운 CCTV를 하나도 건너뛰지 않고 보려니 피곤했던지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왜요?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지신우가 물었지만 서동연의 서동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신우가 가지고 온 갈색 상자를 뒤졌다. CD 케이스들에 적힌 장소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아파트 정문 출입구 후문 출입구 지하 1 주차장 지하 2 주차장 각동 출입구 승강장 각동의 엘리베이터 내부 어? 여긴 왜 없지? 뭔가에 홀린 듯 서동연이 중얼거렸다. 지신우는 어리둥절하게 그를 보았다. 마른 침을 삼키는 그의 목덜미와 경직된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으로 시선이 차례로 옮겨갔다. 서동연이 보고 있는 건 비동의 설계도였다. 비동은 동 출입구의 정면에 승강기 두 대가 붙어있다. 그런데 그건 말고도 승강기 표식이 한 군데 더 있었다. 비동의 우측 맨 끝에 작게 그려진 표식 그건 분명히 승강기였다. 이건 뭐지? 지신우와 서동연이 마주 보았다. 분명히 저는 제1월타운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CCTV 영상을 제공받아 왔어요. 아파트 관리소 벽면에 붙어있는 단지현황의 CCTV 설치대수까지 다 확인을 했고요. 빠진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는 건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승강기가 한 대 더 있다는 거지? 그게 가능한가요? 모르지. 하지만 일단 도면상으로는 그렇잖아. 너도 보고 있듯이. 서동연은 고민에 빠졌다. 당장에라도 아파트 관리소에 전화를 걸어 사실 확인을 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미 경찰에서 내사 종결한 사실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마당이었다. 이제와 관리소의 그 사실을 확인하려 한다면 분명 관리소 사람들이 의혹을 품일 것이고 영인 경찰서로 전화를 걸게 되겠지. 그러면 일은 분명 재미없는 방향으로 흐른다. 아파트로 찾아가 직접 도면상에 승강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제이럴타운은 동 입구부터 함부로 출입이 어렵다.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발행한 출입카드가 있거나 아파트 내부에서 인터폰을 통해 문을 열어 주어야만 들어설 수 있다. 두 방법 모두 서동연과 지신과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방법이다. 갑자기 입맛이 썼다. 서동연은 벌떡 일어나 정수기에서 찬물을 받아 벌컥벌컥 들이켰다. 새삼 부하가 치밀어 올랐다. 경찰서장이 그따위 집만 버리지 않았어도 수사를 제대로 해볼 수도 있었다. 컵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아랫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서동연은 거실로 고개를 돌렸다. 웬일인지 지신우가 조용했다. 평소였다면 자신보다 훨씬 더 펄펄 뛰며 답답해 했을 터였다. 그런데 지금은 무슨 생각에선지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며 키보드를 타각타각 치고 있었다. 슬쩍 보니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았다. 뭐해? 잠시만요. 지신우가 중얼거리듯 대답했다. 의아해진 서동연은 지신우의 옆으로가 다시 앉았다. 고개를 길게 빼 화면을 들여다보니 뭔가 검색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잠시 몇 개의 화면을 열어놓고 이것저것 확인하던 지신우가 고개를 들었다. 아파트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된 게 2010년 11월 법 개정을 통한 거였어요. 뭐? 서동연은 혼란에 빠졌다. 그 말이 뜻하는 바가 머릿속에서 뒤엉켰다. 국토해양부에서 성범죄나 각종 안전범죄 예방을 근거로 모든 아파트 승강기 내 CCTV 설치를 의무화 시켰어요. 그게 2010년 11월부터긴 하지만 대상은 법 개정 이후 준공하는 신규 아파트였고 기존 아파트는 의무화 에서 제외됐어요. 기존 아파트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된 곳은 주차대수 30대 이상의 지하주차장 뿐이었고요. 기존 아파트들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을 얻는 경우 CCTV를 설치할 수 있고요. 설치할 수는 있지만 안해도 상관은 없다. 네. 사건 당시 강호성은 자신의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기 전에는 집에 가지 않았다고 하며 CCTV를 확인하면 되겠지만 이라고 굳이 말했었다. 하지만 CCTV가 달려있지 않은 승강기가 있다면 강호성이 집에 가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는 모호해진다. 100% 갔다고 할 수도 없지만 100% 가지 않았다고 할 수도 없다. 제일홀타운은 국내 굴지의 기업가 정치인들 음악의 큰손들이 사는 초호화 아파트예요. 그렇다는 건 다른 사람들 눈에 안 보였으면 하는 방문객도 많다는 뜻이고요. 예를 들어 의문의 사과박스를 들고 올라가는 방문객이라든지 거기 살지 않는 여자 연예인이 정치인 집으로 올라가는 모습이라든지 적들이 침흘릴만한 증거를 남기지 않을 수 있는 통로가 필요했겠죠. 그 말에 서동현이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안전을 위해 대부분의 승강기에 CCTV를 달았지만 안위를 위해 예외를 두었다. 암묵적 동의를 받고 통로 하나만은 남겨두었다는 것이다. 하 불법의 운상지를 합법적으로 만들었다. 하하하하 서동현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시장 후보 사퇴철 철회 성명을 발표한 것은 사퇴성명을 낸 지 꼭 이틀 만에 일이었다. 이미 정해진 수순이었으나 모든 것이 예상한 대로 흘러가니 강호성은 오히려 우스웠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그의 의도대로 움직이다니 거대한 인형놀이를 하는 기분이었다. 강호성 후보 사퇴 철회 강호성의 영인시장을 향한 레이스 계속되다. 각 시민단체 사퇴 철회에 박수 강호성은 책상 위에 늘어져 있는 각 신문들의 일면 기사를 보며 차갑게 웃었다. 창밖 거리에 며칠 동안 서있던 1인 시위자들과 시민단체들은 피켓을 내려놓고 그의 출근길에 박수를 보내왔다. 각 언론사에서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쉴 새 없이 인터넷 기사를 통해 보도했다. 한국갤럽이 강호성 사건이 보도된 직후부터 현재까지 그의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강호성의 지지율은 대폭 폭등하여 현재 48%에 육박하고 있었다. 야당 유력 후보의 지지율 22.5%를 크게 따돌린 수치였다. 호재였다. 그의 아내 주미라는 강호성의 비리와 불법 행위들을 폭로해 그를 정치권에서 영원히 묻으려고 하였다. 하지만 그 행동은 결국 강호성을 더욱 왕좌에 가깝게 했다.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은 세상에서 가장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 이로써 강호성을 위협하는 카드는 모두 사라졌다. 아내 주미란의 죽음조차 그에게는 호재가 되었으니 아이러니한 일이다. 후보님 그를 부르는 익숙한 목소리에 강호성은 생각에서 벗어나 고개를 들었다. 그제야 자신이 웃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이제 후보사 퇴철 철회 성명을 발표했으니 내일 오후를 기점으로 조심스럽게 선거활동 이어나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 강호성도 생각하고 있던 바였다. 상대 진영에서도 활동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번 사건의 추이를 지켜보며 그들은 강호성을 비난해야 할지 아니면 응원한다고 해야 할지를 눈치 보고 있었다. 국민들이 들끓어 강호성을 옹호하는 것은 그들 입장에선 좋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여론이 아니었다면 강호성을 흑색 선전의 희생양으로 삼았을 테지만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그 수를 쓰지 않는 게 좋다고 판단한 듯 했다. 사퇴처례 성명 후 첫 일정은 여기가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태웅이 파일을 내밀었다. 파일을 열자 깔끔하게 정리된 몇 장의 보고서가 나왔다. 그걸 본 강호성의 미간이 구겨졌다. 이건 너무 심파가 아닌가 싶은데 정태웅이 정한 일정은 영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립 요양원 이었다. 보고서에 의하면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만큼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들이 많이 입소해 있는데 그중에 많은 수가 치매 환자라고 되어 있었다. 어떤 의도인지 알만 했다. 바지에 똥싸고 오줌싸고 그걸 좋다고 뭉개고 않는 이런 미친 노인네들 모아놓고 이 강호성이가 허리를 굽혀라 이거야? 거기다 눈물 몇 방울이면 효과 죽이겠구먼. 게다가 난 치매 환자 스토리에 강점도 있고 말이야. 강호성이 비죽 웃었다. 그런 곳을 일정으로 정한 정태용에 대한 거부감이 아니었다. 오히려 정태용에게 감탄하고 있다. 공중파 3사가 모두 동행할 겁니다. 기자들도 그렇고요. 후보님께서 만나 독려해야 하는 요양원 환자들은 다 이미 정해놨습니다. 혹시 모르는 상대 진영의 언쟁에 대비해서 요양원에 묻고 있는 진짜 환자들로요. 후보님께서 차에서 내리시면 그 사람들이 요양원 마당에 있을 겁니다. 후보님은 마당에 들어서서 허리를 굽히시고 정중히 인사만 하시면 됩니다. 아마 환자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와 그런 후보님을 포옹하실 겁니다. 그럼 후보님께서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각난다고 자연스럽게 충얼거리듯 말씀하시면 됩니다. 진짜 환자 맞지? 그렇습니다. 잘 했군. 이왕이면 얼마 안 남은 사람으로 하지. 그것은 살날이 얼마 안 남은 사람으로 준비해놓으라는 얘기였다. 남의 목숨 따위는 그에게는 조금도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소름 끼칠 만큼 차갑고 업무적인 어조였다. 알겠습니다. 강호성은 업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집중은 오래가지 못했다. 책상 위에 있는 전화에서 수신음이 들려왔기 때문이다. 전화기는 내선으로 사무실 밖 비서와 연결돼 있었다. 정태용이 수화기를 들었다. 글을 올려다보는 강호성은 왠지 불길한 기분을 느꼈다. 아니나 다를까 정태용의 얼굴이 굳고 곧 알겠다고 대답을 한 뒤 전화를 끊었다. 왜 그러는지 묻기도 전에 정태용은 잠시라는 말만 남기고 사무실을 나갔다. 닫힌 문을 보면서 강호성은 턱을 그였다. 의아하긴 했지만 이내 고개를 접고 키보드에 손을 올렸다. 사건이 터진 이후로는 첫 연설이 있을 예정이므로 연설문의 방향을 좀 수정해야 했다. 비서실로부터 걸려온 전화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기도 했지만 정태용은 또 다른 자기 자신이었다. 강호성이 알아야 할 일이라면 알려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알아서 처리할 것이다. 지금까지 그래 왔드. 집중을 좀 하려는데 문이 벌컥 열렸다. 고개를 드니 시커먼 남자가 불쑥 안으로 들어왔다. 노크도 없이 밀고 들어온 예의 없는 상대는 서동현 형사였다. 그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될 줄 예상치 못했던 강호성의 이마에 짜증스러운 주름이 잡혔다. 서동현의 뒤로 정태용이 따라 들어왔다. 곤혹스러워 하는 얼굴이었다. 어쩔 줄 몰라하는 정태용을 향해 강호성은 손을 들어 보였다. 정태용이 주춤하며 뒤로 물러섰다. 물러서는 정태용의 움직임을 캐치한 서동현이 쓱 돌아보고는 그에게 잡히느라 구겨진 옷을 툭툭 쳤다. 강호성은 정태용을 향해 손을 들어 일단 나가 있으라는 제스처를 보였다. 정태용이 주저하다 이내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는 문을 닫고 나갔다. 이거 사무실에 계시는 줄 몰랐나 봅니다. 보좌관님께서 서동현 형사가 비웃고 있었다. 강호성은 흔들리지 않고 평정을 유지했다. 지금은 굉장히 바쁜 시기니 아마 제 보좌관이 방문 이유를 먼저 듣고자 했었나 봅니다. 그나저나 사건은 이미 종결된 걸로 아는데요. 그 말에 서동현이 픽 웃었다. 강호성의 얼굴은 찡그려졌다. 맞습니다. 종결됐죠. 조금만 더 들어가면 시커먼 석탄을 잔뜩 캘 수 있었는데 아 그 광산 문을 닫아버리더라고요. 그것도 딱 전화 한 통으로요. 서동현 형사는 이번 수사를 확대시키지 않기 위해 경찰서장을 압박한 사실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알아두 상관없었다. 알아봐야 눈앞에 이 형사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었다. 이 형사는 이번 수사를 끝낼 마음이 없다. 그리고 자신의 연관성을 이미 눈치채고 있다. 강호성이 말했다. 광산을 개면 얻을 건 많지만 진폐증이 와서 단명할 수도 있죠. 사무실에 적막이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 적막 아래로 이글거리는 불꽃이 서로의 시선을 타고 소리 없이 흐르고 있었다. 자신을 노려보는 서동현의 시선을 보며 강호성은 이 형사를 뿌리까지 밟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반드시 곤란해질 날이 올 거라고 예감했다. 여유로운 태도로 강호성이 말했다. 이미 다친 광산 앞에서 열라고 시위하실 거면 경찰서장실에 뛰어드셔야지 여기는 무슨 일로 서동현이 푸앗하고 큰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제가 왜 경찰서장실에 들어갑니까? 안 그래도 수사할게 너무 끌어넘쳐서 죽겠는데 이쯤에서 끝내라고 하면 저야 고맙죠. 형사의 사명이요?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런 건 다 고리짝적 생각이죠. 지금은 뭐 다 같은 월급쟁인데요. 그는 주섬주섬 가지고 온 가방을 열었다. 안에서 몇 가지 물건들이 나왔다. 그중에는 강호성의 아내 주미란의 가계부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서류 한 장도 함께 꺼냈다. 이거 사건 종결이 됐으니까 수건 물건은 돌려드려야죠. 인수받으셨다는 서명만 여기 해주시면 됩니다. 서동현이 마지막으로 꺼낸 종이의 우측 하단을 가리켜 보였다. 이런 걸 형사팀장이 직접 가져다 주나요. 보통은 경찰서에 와서 인수받아가라고 연락하지 않습니까? 하하 보통이 아니신 분 사건을 보통으로 처리할 수는 없죠. 특급으로 해야죠. 후보님 같은 유명인사가 괜히 서에 들락거리시면 저희도 좋지 않고요. 서동현의 그런 웃음이 불쾌했다. 명쾌한 웃음이 아니었다. 그 웃음 뒤에 뭔가를 감추고 있다는 걸 강호성은 느끼고 있었다. 서동현 역시 그러함을 애써 감출 생각은 없어 보였다. 그래서 더 불쾌했다. 강호성은 펜을 꺼내 서동현이 내민 종이에 서명을 했다. 질 좋은 만년필이 종이 위에서 춤추며 내는 소리가 경쾌했다. 이제 끝난 겁니까? 강호성이 종이를 되돌려주며 물었다. 서동현은 종이를 받아들고 서명을 살펴보고는 어깨를 으쓱했다. 착착 접어 점퍼의 속주머니에 집어넣으며 이상하다는 듯 강호성을 쳐다보았다. 직접 끝내신 분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말에는 가시가 박혀있었다. 끝난 것이 아니라 강호성이 직접 끝냈다. 것이다. 강호성은 대답 없이 차갑게 웃을 뿐이었다. 그런 글을 서동현이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기자회견 봤습니다. 아주 감동적이더군요. 그는 강호성의 속을 긁기 위해 작정하고 온 듯 했다. 강호성은 싱긋 웃었다.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당장 영인경찰서장을 호출하고 싶었다. 이따위 자식과 독대하며 감정싸움할 시간이 자신에게는 없었다. 물론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그를 쫓아내버릴 수도 있었다. 면전에서 경찰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를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감봉 처분 정도로 끝나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강호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런 타입은 잘못 건드리면 골치가 더 아픈 법이었다. 숨긴 게 있는 사람만 감추려고 하는 법이다. 그 냄새를 맡으면 이 중년의 형사는 더욱 끈질기게 그를 귀찮게 할 게 분명했다. 여차하면 가장 중요한 상황에 발목을 잡힐지도 모른다. 정치 선배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있다. 선거 기간에는 개도 안 때린다는 뭐 아무튼 복귀 축하드립니다. 하하 별 말씀을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에 있는지도 몰랐던 연합회가 참 많더군요. 나 참 서동연이 고개를 절레절레 내져었다. 시장 후보 포기 선언을 했을 때 강호성의 복귀를 축구하던 시민단체들을 말하는 것이었다. 강호성은 서동연이 어디까지 하는지 보자 하는 심정으로 깍지 낀 손을 배 위에 올리고 소파에 편히 기대 앉았다. 하 자발적으로 제 억울함에 대신 한거해 주셨죠. 감사할 따름 입니다. 그 말을 들은 서동연이 한쪽 입술만 끌어올리며 웃었다. 그렇죠? 자발적으로 강호성은 동요하지 않았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다행이네요. 아무튼 저는 방문 목적은 달성을 했으니까 이만 가보겠습니다. 서명받은 서류를 집어넣은 가슴깨를 툭툭 쳐보이며 서동연이 일어섰다. 강호성이 앉은 채로 대답했다. 살펴가십시오.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서동연은 여유자작한 태도로 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을 열기 위해 손잡이를 잡았다가 뭔가 생각났다는 듯 돌아섰다. 아 그런데 말입니다. 아주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인데요. 영인 초록회 영인 사랑회 치매환자 아끼기 영인 운동본부 뭐 이런 몇몇 연합회 애들이 단체 관광을 떠났더라고요. 두 곳은 또 앞으로 떠날 예정이고요. 세 곳은 여행을 안 갔는데 연합회 사무소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런 생소한 이름의 단체 한테도 뭔가 이게 후원금이 들어와서 돈이 도는 모양이에요. 서동현이 말한 연합회들은 모두 이번 강호성의 사퇴철회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단체 행동을 보였던 연합회들이었다. 강호성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눈을 지켰떠 서동현을 노려보았다. 서동현 역시 입술은 웃고 있었지만 눈빛이 차가웠다. 아주 잠깐 깊고도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그렇군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갑자기 가난했던 연합회가 관광을 떠나고 무슨 돈이 생겼는지 리모델링까지 하고 말이에요. 서민을 대변하는 연합회에 후원금이 많이 들어온다는 건 다행인 일이죠. 근데 그 다행히 약속이나 한 듯 모두한테 거의 동시에 말이죠. 대단한 우연의 일치긴 하군요. 그 말에 서동현이 또 크게 웃었다. 하지만 곧 웃음을 거두고 말했다. 마치 확인 사살이라도 하는 듯한 말투였다. 그렇죠? 우연해 일치. 강호성은 대답하지 않았다. 서동현 역시 대답을 기다리지는 않았는지 곧장 문을 열고 나갔다. 잠깐의 시간을 두고 정태웅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다.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던 강호성의 표정이 어느새 무너져 있었다. 그는 주먹 쥔 손을 파르르 떨고 있었다. 어디서 감히 한나트 형사 새끼가 그는 분노에 떨던 서슬퍼런 시선을 정태웅에게로 옮겼다. 저 새끼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 그 한마디에는 많은 게 포함되어 있었다. 지시를 받지 않아도 정태웅은 알고 있다. 서동현의 지나온 행적, 가족사항, 경찰서 내에서의 위치, 현재 사건에 대해 어떤 패를 얼마나 쥐고 있는 건지, 그 패가 강호성에게 어떤 타격을 미칠지, 또한 서동현을 궁지에 몰아넣을 방법은 무엇일지. 확인하겠습니다. 정태웅이 정태웅이 허리를 굽혀 고개를 숙였다. 6장 강호성의 사무실을 나온 서동현은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이곳에 온 건 비단 물품 전달을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현재 주미란 장웅란의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강호성이 어떤 식으로든 개입한 바가 있다는 것은 자신의 직감에 가까운 것들뿐 정확한 근거가 없었다. 어떻게든 물증을 잡아야 했다. 모르는 척 수면 아래서 조사만 하다가는 풀어야 할 사건에 엉킨 줄 끝머리도 잡기 전에 지쳐 떨어질 수도 있고 기약도 없다. 이럴 땐 차라리 이쪽에서 뭔가 카드를 쥐고 있다는 걸 어필 한다라는 것이 서동현의 생각이었다. 숨겨야 할 것이 있는 자는 그걸 숨기기 위해 어떤 짓이든 한다. 이제는 강호성이 어떤 짓을 하는지 기다려야 했다. 서동현은 자신의 집으로 차를 몰았다. 오늘 비번인 지신우가 이미 도착해 있을 터였다. 강호성의 사무실에 들어가기 직전 서동현은 지신우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강호성 사건과 관련해 한 가지 더 확인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강호성의 사무실 앞 인지라 통화를 할 수는 없었다. 통화 내용을 누군가 들을 수도 있으니까. 얼굴 보고 얘기하자고 문자를 보냈고 만날 장소를 고민하는 지신우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 있으라고 재차 문자를 보냈다. 집에 도착한 서동현은 주차를 하면서 지신우가 가지고 온 새로운 사실이 무엇일지 기대가 되었다. 지신우는 강력사건의 현장 경험은 많지 않지만 성격이 차분한 것이 장점이었다.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고 지나가는 어떤 사실을 캐치할 때가 많은 것은 그런 성격 탓이었다. 경찰서 내에서 서동현이 지신우 만큼 믿는 사람도 없었다. 특히나 이번 사건은 더 했다. 서동현은 자신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안에서 들려오는 인기척에 지신우가 문앞으로 걸어오는 걸 알 수 있었다. 자신의 집 초인종을 직접 누르고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느낌이 생소 했다. 누구세요? 나. 대답과 동시에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지신우가 희죽 웃으며 서 있었다. 서동현이 안으로 들어서며 문을 닫았다. 주객 전도네요. 희죽 거리며 지신우가 농담을 걸어왔지만 서동현은 웃지 않았다. 지금 그의 관심사는 오로지 지신우가 가지고 온 새로운 사실이었다. 빠르게 거실로 들어가 펼쳐놓은 상위를 훑었다. 전화기 오른쪽에 몇 가지의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있었다. 뭔데? 할 말이? 시선을 여전히 서류뭉치에 두고 서동현이 물었다. 지신우가 다가와 그 서류뭉치들을 들어 건넸다. 서동현은 들춰보지 않고 일단 설명을 요구하는 듯 지신우의 얼굴을 보았다. 말씀하셨던 가계부의 영수증들 말이에요. 유난히 과자 같은 걸 주기적으로 다량 구입했던 거요. 고개를 끄덕이며 서동현은 서류를 펼쳤다. 첫 장은 가계부 영수증의 복사분들 이었다. 강호성에게 가계부를 돌려줘야 했으니 지신우가 먼저 복사를 해둔 모양이었다. 따로 지시하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서동현이 지신우와 팀을 이루고 싶어 했던 이유 중 하나였다. 영수증 복사본들을 넘기자 인터넷 기사 출력본이 나왔다. 서류보육원? 지신우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서동현은 눈으로 기사를 훑었다. 두 달 전 보도된 것으로 강호성이 수년 전부터 한 보육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다는 기사였다. 뭐 과자를 사서 서류보육원의 남편 따라 봉사 다녔다는 거야? 김이 좀 새는 기분이었다. 정치인의 아내가 선거에 출마할 남편의 호감도를 위해 수년 전부터 함께 봉사를 다녔다. 별 특별할 게 없어 보였다. 다만 가계부에 그 사용 내역이 적혀 있다면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것인데 그 사실이 좀 특이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기사의 내용이나 기사에 붙은 사진에는 줌이란이 찍혀 있지 않다는 것도 마음에 걸리기는 했다. 그런데 좀 미심쩍은 게 있긴 있어요. 사건하고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뭔데 급하게 되물은 뒤 지신우의 곤혹스러운 미소를 보고 서동현은 그제야 자신이 아직도 서있다는 걸 깨달았다. 급히 지신우 맞은편 밥상머리에 앉았다. 이 기사가 나온 게 두 달 전쯤 그러니까 3월 4일이에요. 지신우가 서동현의 손에 들려있던 서류를 건네받아 몇 장을 넘겼다. 영수증 사본 중 한 장을 짚었다. 그런데요. 과자를 산 건 3월 5일 강호성이 서린 보육원에 다녀온 다음 날이에요. 뭐 강호성하고는 별개로 줌이란이 과자를 다른 데 쓴 거 아냐? 별것도 아닌 걸 너무 신경 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네, 저 사실은요. 선배가 오기 전에 강호성 집에서 입주 가사도우미로 있는 방옥순 씨하고 통화를 해봤어요. 뭐? 서동현의 목소리가 높게 튀어올랐다. 지금 상황이 어떤가 수사 종료가 됐어야 할 타이밍이었다. 그런데 노골적으로 가사도우미에게 뭔가를 캐내려 했다는 게 알려지면 난리가 날터였다. 어쩔 수 없어요. 강호성을 제외하고는 사실 확인을 해줄 가장 가까운 인물이라서요. 지신우가 그렇게 말했지만 서동현의 구겨진 이마는 펴질 줄 몰랐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다. 수사 종료 명령을 지신우에게 깜빡하고 뒤늦게 전달했다 라고 얼토당토하는 변명을 해야 할 수밖에 방옥순 씨하고 통화할 때 저는 주미란이 과자를 산 날 하고 강호성이 서린보육원에 간 날이 하루 다르더라 뭐 이런 얘긴 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미란의 가계부를 보니까 과자를 엄청 많이 산 날이 꽤 있던데 그걸 왜 샀었는지 혹시 어디 봉사를 다녔는지 물었죠. 방옥순의 답변은 이미 예상한 바와 같았다. 수년 전부터 주미란이 서린보육원에 봉사를 다녔고 갈 때마다 간식거리를 사갔다는 말이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일이 사건하고 관련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니야 하지만 우리가 차지할 거는 사건만이 아니라 더 광범위한 것인지도 몰라. 서동현의 말뜻을 잘 헤아리지 못하겠다는 듯 지신우가 눈을 크게 떴다. 나는 분명히 주미란 하고 장홍란 적어도 둘 중 하나는 강호성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끊었다고 생각하고 있어. 어쩌면 둘 다 잃지도 모르지. 지신우의 생각도 같았는지 그의 표정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자 하지만 지금은 강호성의 인생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기간이야. 후보로 출마한 강호성한테는 지금 옷깃을 흔드는 작은 바람도 조심해야 할 때라고 아무리 평소에 강호성이 나쁜 놈이었다 하더라도 왜 하필 지금이어야만 했을까? 왜 하필 두 사람은 지금 이럴 때 죽임을 당해야 했을까? 지신우는 자신도 모르게 한기를 느꼈다. 분명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 거야. 그걸 풀지 못하면 이 사건은 영영 풀 수 없어. 서린보육원은 경기도 양평의 구석진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들어가는 입구 양쪽으로 플라테너스 나무들이 녹음을 짓게 내리깔았다. 그 길을 따라 들어가면 정면으로 서린보육원의 정문이 나왔다. 칠이 벗겨져 흉물스러워진 낡은 철문 위로 서린보육원이라는 글자가 아치형으로 붙어 있었다. 규모는 작았다. 어느 기업에서 사회복지 차원으로 만든 사립보육원으로 시작했지만 그 기업 부도로 인해서 위기에 처했을 때 국가에서 지원을 하느냐 기존 보육원에 통폐합시키느냐 에 기로해서 적지 않은 지원금을 약속했던 것이 푸른창 건설이었다고 지신우가 조사해온 보고서에 적혀 있었다. 푸른창 건설은 강호성의 어머니 장웅란이 회장직을 역임하고 퇴임한 후에도 최대 주주로서 군림했던 회사였다. 보육원 지원 역시 실질적으로는 강호성의 정치적 도덕성을 마련해주기 위한 방도였으리라. 서동현은 보육원으로 들어섰다. 운동장은 텅 비어있었다. 적어도 아이들 한둘은 나와서 놀고 있을 거라 예상했지만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음산하기 이를 데 없었다. 뭔가 자체적 프로그램을 만들어 아이들을 교육하는 시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보기에도 꺼림칙한 삭막함이었다. 서린보육원 건물은 총 3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수용된 애들이 많지 않아 공간도 부족하지 않다고 들었다. 세면실 추침실 식당과 휴게시설이 갖추어져 있다고 보고서에는 적혀 있었다. 모두 보육원에서 시청에 신고한 내역이었다. 하지만 그것들이 전부 사실상 사용되고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미지수였다. 좁은 운동장을 가로질러 건물의 1층으로 들어갔다. 오른쪽 끝으로 사무실이 있었다. 원장실 이라고 적힌 팻말 한구석이 녹슬어 있었다. 노크를 하고 문을 열었다.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던 여자가 서동현을 쳐다보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전화드린 서동현 부장입니다. 아, 네. 보육원장 태연입니다. 시청 복지과라고 하셨죠? 여자가 미소를 보냈다. 서동현도 미소로 응수했지만 그의 심장 근처는 긴장하고 있었다. 이미 경찰서 윗선에서 수사종결 지시가 내려온 마당에 형사신분으로는 방문 명목이 없었다. 더군다나 방문했다는 사실이 알려져도 큰일이다. 고민 끝에 시청을 팔았다. 네. 바쁘시겠지만 협조 부탁드립니다. 바쁠 건 없지만요. 번거로우시죠? 시청 일이 다 그렇죠. 이 시설 점검이라는 게 뭐 사실 의례적인 거긴 합니다만 그래도 최소한의 확인 차원에서요. 네. 이해는 합니다. 사실 그렇게 꼼꼼히 확인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누가 후원하는데요. 감히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그의 너스레에 보육원장 태현유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녀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차기 영인시장으로 가장 유력시되는 강호성의 존재가 자랑스러운 모양이었다. 일단 시설을 둘러볼까요 좀? 그러시죠. 원장의 뒤를 따라 서동현은 건물 내부를 둘러보았다. 1층에는 조리실과 화장실 그리고 사무실을 겸하는 원장실과 실습실이라는 곳이 전부였다. 실습실이라는 곳에선 뭘 하냐고 물으니 아이들이 성장해 일정 나이가 되면 독립을 해야 되기에 독립 전에 기술을 가르치는 곳이라고 했다. 그곳엔 불이 들어와 있지 않았다. 문에 달린 창으로 들여다보니 별다른 기자재는 보이지 않는다. 최근에 사용한 흔적도 없다. 2층에는 휴게실과 아이들이 식사를 하는 공간 교실이 있었다. 봉사단체에서 나와 어린아이들의 수업을 맡아준다고 했다. 3층은 모두 침실로 구성돼 있었다. 어디 갔나 했던 아이들은 모두 침실에 틀어박혀 있었다. 원장 말로는 낮잠 시간 이라고 했다. 잠을 자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침실 안에 들어가 있는 2층 침대 두 개 사이에 바닥에 앉아 그림을 그리거나 손장난들을 하고 있었다. 서동현은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을 끄는 것이 있었다. 복도 끝 왼쪽 천정에 검은색 카메라였다. 어 cctv가 있군요. 작동 되는 겁니까? 물론 있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니까요. 아이들의 침실은 사생활 보호하는 차원에서 설치하지 않지만요. 여차하면 cctv를 요청해 볼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들었다. 뭐 더 볼 것도 없네요. 관리도 잘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입에 발린 소리를 하자 원장이 한방 미소를 지었다. 그럼 내려가실까요? 그때였다. 침실이 늘어서 있는 복도 중간 침실에서 커다란 소리가 났다. 이어서 아이들의 우악스런 비명과 고함이 들려왔다. 듣자 하니 남자애들 둘이 싸움이 붙은 모양이었다. 순간 원장의 인상이 찡그러지며 아른 입술을 꾹 깨물었다. 전 아이 때 아이들은 자주 저런다 니까요. 잠시만요. 네. 그럼 저는 원장실에 내려가 있겠습니다. 네네네. 그러세요. 급한 걸음으로 원장이 소리난 방으로 들어갔다. 서동현은 1층으로 내려가 원장실로 들어갔다. 여기 온다고 해서 당장 뭔가를 얻어낼 거라는 생각은 없었다. 원장이 내려오면 인사만 하고 대충 돌아가려고 생각하다. 별다른 뜻 없이 사무실을 둘러보던 서동현의 머리에 갑자기 어떤 생각 하나가 스쳤다. 음 방문일지 이런 곳은 대부분 방명록이 있다. 그걸 찾는 건 어렵지 않았다. 원장 책상 위 책꼬지에 꽂혀 있었으니까. 서동현은 복도를 향해 목을 길게 뺐다. 아직 위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고 있다. 간헐적으로 원장의 세된 고함도 잇따른다. 그는 다시 책상 앞으로 급하게 다가섰다. 아직 원장이 위에 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다. 자세히 살필 시간은 없었다. 그는 서둘러 휴대폰을 꺼내 방명록을 찍었다. 찰칵 하는 소리가 날 때마다 등에 신경줄이 곤두섰다. 한 장당 30명의 방문객 이름이 들어가는 양식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방문객이 많지 않았기에 사진을 찍은 건 10장밖에 되지 않았다. 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드는 순간 서동현은 흠칫했다. 열린 문틈 사이로 어린 사내 아이 하나가 그를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많아야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였다. 크고 동그란 눈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기운이 없고 피부도 창백했다. 두려움이 가득한 눈이었다. 너는 순간 위에서 똭악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동현은 급하게 휴대폰을 점퍼 안주머니에 쑤셔놓고 방명록을 제자리에 꽂았다. 아주 찰나의 틈을 두고 원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사내아이는 어느새 모습을 감춘 뒤였다. 한편 정태용 보좌관이 조사해온 자료들은 서동현 형사의 거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태어난 곳 부모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학교를 나와 어떻게 형사가 됐는지 서동현 급여 액수부터 시작해서 현재 그가 무엇을 손에 쥐고 있고 무엇을 파고 있는지에 관한 것들이었다. 내가 시킨 일이긴 하지만 말이야 말씀하십시오 후보님 정태용의 굳은 목소리에 강호성은 피식 자조적으로 웃었다. 이 쥐새끼들이나 신경 쓸 땐가 싶어서 말이지 죄송합니다 아냐 아냐 자네가 죄송할 일은 아니고 강호성은 손을 휘휘 내져 보였다. 손에 들린 자료들을 휙휙 넘겼다. 그렇지만 곧 볼 필요도 없다는 듯 책상 옆으로 휙 던져놓았다. 시시한 놈이었다. 시시하게 살다 시시하게 형사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자였다. 아내와는 이혼을 했고 혼자서 먹고 혼자서 자고 혼자서 일하는 흔하디 흔한 인간. 서동연에 관해 조사해온 내용들을 보니 어느 곳 하나 상투적이지 않은 곳이 없어 졸릴 지경이었다. 일단 오늘 스케줄을 소화하지. 강호성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정태용이 황급히 책상 옆에 있던 옷걸이에서 강호성의 외투를 집어들었다. 외투 입는 걸 도우며 정태용이 말했다. 오늘은 은포동 중앙시장 방문하실 예정입니다. 영세상인들을 독려하시는 차원이고요. 대화를 나누시면서 시장이 되신 이후 영세상인들을 위해 만드실 공약을 어필하시면 됩니다. 중앙시장 거기는 뭐 점포수도 그렇게 많지 않지 않나? 물론 이 지역이 노년층 표가 많지만 너무 그쪽으로만 타깃을 잡으면 너무 속이 보인다고 다양하게 구성해봐. 정태용은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 PC를 꺼내 일정표를 확인한 뒤 수정했다. 다음은 재선여대 방문 일정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 사람 참 너무 즉각 반응이라 내가 미안하군. 아닙니다. 어차피 방문해야 할 곳이었습니다. 이번 시장 후보 중 유일한 여성인 신영숙 후보 캠프에서 공약을 드리는 곳이 여자 대학들이거든요. 어려운 코스로 예상되긴 하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중앙시장으로 향했다. 들어가는 입구부터 묘한 비린내가 코를 찔렀다. 중앙시장은 총 3개의 입구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오른쪽 맨 끝 입구의 좁다란 통로를 따라 생고기나 돼지 머리 특수 부위를 팔고 있었다. 냄새는 거기서 생긴 듯 짚었다. 바닥은 붉은 물에 젖어있었다. 차에서 내린 강호성은 우측 통로를 물끄러미 보았다. 그리고 중앙통로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중앙통로 쪽에 이미 기자들이 포진해 있었다. 기자들은 강호성이 차에서 내리는 장면부터 플래시를 덧뜨렸다. 방송국에서도 리포팅을 해가며 열심히 촬영을 시작했다. 중앙통로 쪽은 의류나 액세서리 작파와 그릇가게들이 운영된다. 이미 강호성이 방문할 가게 강호성이 대화 나눌 사람은 준비되어 있었다. 사실 그런 건 이미 취재 나온 기자들도 다 알고 있다. 국민만 모르고 선수들끼리는 모두 알고 있는 짜고 치는 고스토판. 존경하는 듯한 얼굴로 그를 쳐다보며 인터뷰를 할 터지만 기자들의 속내는 그를 비웃고 있음을 강호성은 모르지 않았다. 어쨌든 이쯤이 신선한 충격 하나쯤 던져줄 좋은 타이밍이었다. 강호성은 돌연 발을 돌려 우측 통로로 향했다. 가까이 다가설수록 동물 피에서 나는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찌르고 있었다. 하지만 개의치 않았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야만 했다. 기자들 사이에서 일대 소란이 벌어졌다. 그들은 황급히 강호성의 뒤를 따랐다. 약속되지 않은 행보에 당황하고 있었지만 반면 흥분하고 있기도 했다. 우측 통로로 진입한 강호성은 내심 정태용 보좌관에게 감탄했다. 그는 당황하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강호성이 그렇게 하는 속내 목적 뜻한 바를 순식간에 모두 파악한 것이다. 뒤쪽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어느새 기자들이 모두 강호성의 바로 뒤까지 와있었다. 강호성은 어리둥절에 있는 상인들을 향해 다가섰다. 그는 피 묻은 고무장갑을 끼고 있는 상인과 맨손으로 악수를 나누었다. 누런 이를 드러내며 희죽 웃는 여자의 요청대로 사진을 찍어주었다. 부모님과 아내의 죽음에 위로를 건네는 이들에겐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중앙시장 상인연합회장에게 재래시장을 반드시 살리겠다고 약속했다. 낡고 더러운 면장갑 깬 손으로 쓱쓱 썰어주는 순대를 시장통에 앉아 맛있다는 듯 먹었다. 박수치는 사람들을 향해선 손을 흔들어 보였다. 중앙시장에서 보낸 게 40분 가량 되었다. 예정보다 훨씬 긴 시간이었다. 강호성이 차로 돌아오자 기자들 열기가 대단했다. 그는 스스로도 만족했다. 약간의 피로함이 몰려왔다. 좌석에 파묻히듯 몸을 기댔다. 기자들과 얘기를 나누느라 한 발짝 늦게 오는 정태용이 그의 옆자리에 앉았고 뒤이어 운전기사가 올라탔다. 차가 출발했다. 떠나는 차의 뒷공지까지 기자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다. 강호성은 어느 정도 멀어진 이후에야 눈을 떴다. 그는 누런이의 여자와 사진을 찍어주며 만들어냈었던 가식적인 웃음을 얼굴에서 지웠다. 자신을 위로하던 이들에게 굽혀 인사했던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이미 폐쇄 직전이 될 만큼 망해가는 중앙시장 상인연합회장에게 재래시장을 반드시 살리겠다고 한 약속은 하나님이 와도 대책을 만들지 못할 거라는 걸 그는 이미 잘 알고 있었다. 가난한 사람이 더욱 가난해질지라도 부자는 더 부자가 될 필요가 있었다. 시장통에 앉아 먹은 순대 때문에 속이 메스꺼웠다. 자신을 향해 박수치던 사람들 경멸스러웠다. 사람들과 악수했던 손을 물티슈로 닦아냈다. 불쾌한 감정이 얼굴에 영역히 드러난다. 강호성이 탄 차는 도망이라도 치듯 빠르게 영인시 중심가로 스며들었다. 강호성에게는 하루 일과 중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일이 있었다. 바로 상대 후보 진영의 행보를 확인하는 것. 강호성이 그러듯 상대 진영 후보 역시 다양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의 행보와 그에 따른 여파나 여론의 반응 등을 체크해서 기민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 역시 강호성이 할 일이었고 강호성 캠프에서 해야 할 일이었다. 그는 태블릿 PC를 꺼내 인터넷에 접속했다. 강호성도 그렇지만 상대 진영 행보 역시 거의 실시간으로 인터넷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었다. 저쪽은 오늘 최전방 부대에 위문 방문을 갔습니다. 정태용은 이미 확인한 듯 말했다. 강호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각 기사들에 달린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폈다. 어차피 기사마다 달린 호의적인 댓글 중 일부는 각 당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았다. 강호성 캠프에서도 하고 있는 일이다. 어차피 선거란 짜고치는 고스토판에서 누가 제일 눈가리고 아웅을 잘하느냐다. 지아지 새끼 군대나 보내놓고 가지 그 뻔뻔스러움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찔리지도 왔나? 정치부 기자들을 통해 비난 기사 보도하도록 연락해보겠습니다. 정태웅이 스마트폰을 꺼내 저장된 기자들 번호 목록을 살폈다. 가장 적당한 기자로 찾고 있는 거다. 그러던 그가 뭔가 생각났다는 듯 강호성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아 그런데 후보님 그래 저희한테 우호적인 일간지를 통해 기사를 내더라도 상대측에서 가만있지만은 않을 겁니다. 정태웅이 말하는 바가 뭔지 강호성은 금세 알아들었다. 뜨끔한 마음에 멋쩍어졌다. 군대라고 하면 강호성도 할 말은 없었다. 그는 그는 군에 가지 않았다. 정치에 입문해 선거를 할 때마다 매번 그 문제가 거론됐다. 그것이 유일한 그의 정치 인생의 약점이었다. 하지만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입대할 생각은 절대 없었다. 강호성에게 있어서는 그 끔찍한 군대를 피할 방법이 있는데도 피하지 않는 것은 미친짓 객기일 뿐이었다. 물론 매번 선거찰마다 거론되는 문제기는 했지만 적법한 절차에 맞춘 서류 몇 장이면 충분히 모면할 수 있는 문제였다. 약점이긴 했지만 결점은 아니었다. 상대 측은 반드시 후보님 군 문제를 물고 늘어질 겁니다. 한두 번인가 어디 이미 알려져서 큰 문제야 안 생길 테지만 기사화 되면 즉시 관련 자료 보도 하도록 해. 상대 진영이 흑색선전 이나 하는 구태의연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말이야. 그리고 서울대 교수 중에 진보성향 강한 교수 하나가 그쪽 주장 비난하는 논설이나 한번 쉽게 해. 자신도 야당 지지하지만 이번에는 실수가 크다. 뭐 이렇게 말이야. 알겠다고 즉각 대답한 후 기자와 통화를 시도하는 정태용의 옆에서 강호성은 눈을 감았다. 어머니 그가 군 입대를 피할 수 있었던 것 역시 어머니의 덕이었다. 그는 깊은 우울증을 알았었다. 약이 없으면 바깥 출입도 하지 못했고 사회적 활동이나 인간관계 역시 영위하기 힘들다는 의사의 공식적 소견도 아직 자료로 남아있었다. 하지만 사실 그 모든 건 다 만들어진 것이었다. 어머니는 뒷돈을 써서 강호성이 군대에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한편으로 법적으로 뒷받침해 줄 자료를 만들었다.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군대를 피한 뒤 최연소 비례대표에 당선되면서 그 문제가 부각됐을 때 그는 기자들과 국민들 앞에 어머니가 준비해뒀던 모든 자료를 내놓으며 말했다. 심각한 우울증을 알았지만 홀어머니의 눈물겨운 헌신과 피나는 노력으로 나는 나를 극복했고 개조했다. 하하하 지금 생각해도 소름 돋을만한 대사였다. 어머니의 눈물겨운 헌신이란 말은 적어도 거짓이 아니지 않은가? 예전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강호성은 자기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다. 기자와 통화를 마친 정태웅이 전화를 끊었다. 어... 후보님 내일은... 정태웅이 내일 일정을 브리핑하려고 하자 강호성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제지했다. 내일은 서린보육원으로 가지? 그 말에 정태웅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었다. 그 표정을 보지 못한 척 강호성은 좌석 시트에 몸을 묻고 눈을 감았다. 피곤해... 응? 내 몸도 좀 쉬게 해줄 때가 됐어. 어... 당연히 와야지. 당연히 와야지. 아내가 사망을 해도 보육원에 대한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을 놓지 않는 강호성. 뭐... 이런 제목 찍어낼 만한 기자들로만 불러. 일정이 끝난 뒤에는 몇 시간쯤 쉬고 갈 테니까 일정 조절하고... 알겠습니다. 굳은 얼굴로 정태웅은 강호성의 내일 일정을 조절했다. 선거 캠프에도 변경된 일정을 메일로 보냈다. 강호성은 눈을 뜨고 슬쩍 시선만 내려 정태웅이 하는 양을 지켜보았다. 그의 표정이 의미하는 바 역시 이미 간파하고 있었다. 지금 시기가 시기이니 만큼 그리고 밝혀져선 안 될 진실이 있는 만큼 정태웅은 몸을 사리고 있어주길 바랄 것이다. 모든 행보 역시 정치 선수인 정태웅이 시키는 대로 그가 만든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만 받아주길 바랄 것이었다. 하지만 강호성은 그럴 마음이 없었다. 그리고 가끔은 정태웅의 말과는 반대되는 일을 일부러 해오기도 했다. 그건 정태웅에게 이미 그어진 선을 각인시켜주는 일이었다. 가끔 정태웅이 착각한다는 사실을 강호성은 알고 있다. 아무리 그가 정치 선수라지만 그는 고작해야 보좌관일 뿐이다.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무언의 경고였다. 정치를 하는 건 이 강호성 본인이고 모든 이들의 위에서 군림하는 것도 바로 이 강호성 이라고. 내가 진영이 그 아이를 아끼는 이유가 뭔지 아나. 정태웅이 고개를 들어 강호성을 쳐다보았다. 강호성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 녀석은 말이 없거든. 하기 싫은 일을 시켜도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을 당해도 아무 말도 안 하거든. 정태웅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강호성은 후 웃었다. 어느새 차량은 그의 선거 사무실 앞까지 도착해 있었다. 내릴 차비를 하는데 차에서 먼저 내린 정태웅에게 전화가 한통 걸려왔다. 정태웅은 내내 침착하게 통화했다. 전화를 끊고 강호성이 앉은 뒷좌석 문을 열어주었다. 강호성이 차에서 내리며 그를 응시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싶어 서동현 형사한테 사람을 붙였었습니다. 오 잘했군. 지금 그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서동현이 서린 보육원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형사라고 하지 않고 시청 직원이라고 속였고요. 방문 명목은 시설 점검이었습니다. 영인 경찰서에 정식 항의서안 발송할까요? 강호성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럴 필요 없어. 이쪽에서 그 친구의 동태를 살피고 있다는 뉘앙스를 줄 필요는 없지. 당분간은 주시하도록 해. 쓸데없는 일을 하지는 말고. 알겠습니다. 강호성은 자신의 사무실을 향해 걸었다. 몇 발짝을 옮기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정태용을 돌아보았다. 서동연 형사라는 친구. 이혼한 아내가 피부과 의사라고 했지. 아멘. 백반